아이고, 아이고. 행복하다. 아이고, 아이고. 야! 파이팅! 정국이를 결하러 변경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에요. 정국이 저기서 출발하고, 우리 막는 걸로 합시다. 그럼 막는 거 안 돼? 막는 거 너무 힘들지 않을까? 정국이 혼자, 저쪽이. 정국 씨가 오른쪽으로 가고 나머지는 왼쪽이에요. 내꺼 같은데? 자, 그러면 이따가 정국 씨가 만약에 이기게 되면 오늘 하루 동안 형이라고 볼게요. 뭐야? 형, 괜찮아요? 지금 앉았어요. 벌써 더 해야겠어. 앉았어요, 우리. 그래, 그래. 형, 저 기분이 아파요. 가자! 지금 진짜 부끄럽다, 우리. 가자! 10초는 늦게 출발하는데. 오케이. 자, 지민아 빨리 가야 돼. 조심해, 그럼. 자, 준비. 형, 어떻게 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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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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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없는데 얘? 이거 지면 진짜 됐어, 됐어 다존심을 걸어가는 거야 자, 갔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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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거 뭐야? 야, 저쪽에서 다 막아 어, 우리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종이 없어요 야, 도와줄게, 도와줄게 도와 줄게, 일로와, 일로와 하나, 둘, 셋 자, 다리 하나 올려, 다리 하나 올려 하나, 둘, 셋 하에아 야, 도와 가, 도애 야, 도와줄게 야, 천천히에서 다 막아 야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야 비켜 비켜 빨리 돌아와 오케이 지미야 여기 뛰어들어 지미야 여기 뛰어들어 따시게끈 천천히 야 들어 야 빨리 가 야 절로 돌아가 야, 내 꽃을 사먹는다. 아니, 비켜, 비켜. 쟤 왜 뭐해? 야, 너 포함해. 하나, 둘, 셋. 야, 거기 길었어. 오케이. 오케이. 야, 거기 길었어. 야, 어떡해. 야, 어떡해. 잠깐만요. 왜 이렇게 해? 그게 포위바예요? 뭐해 저러다. 첫번째 뭔가 못했네 평화, 패스! 자, 여러분 시간 차례로 이번 위해서 무의로 오랬겠습니다 세균기 죽었거라고 했지? 야잇! 야잇! 좋아할 수 없는 수 없는 거였어 형, 잘 오네요, 어떻게 해?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좀, 좀 멋있, 좀 봐. 좀 봐왔으면 멋있다. 아, 이제 할게. 한 번 더 봐. 왕의 기관! 빨리 와. 잘한다, 이제. 야, 뭐야. 아, 힘들어, 어떻게 하지? 네... 왜 이렇게 스마트콜 하려고? 야! 그냥 애정은 이쪽으로 할 수도 있잖아. 야, 먼저 CF 찍냐? 이번 게임의 승패는 뭐, 시간이 너무 지나서 마지막까지 공을 획득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승자입니다! 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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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까지 공을 들고 있던 분이 어떤 분이시죠? 이 게임의 공은 모두에게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모두가 승리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공을 획득하겠습니다 혼자 로맨슨 표르기를 찍은 우리 지민이 계속 보여줘야 했던 태형이 아무거나 안 했던 남준이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윤기 그리고 혼자 뭘 한지 모르지 마시고 열심히 했던 진영 그리고 역시 우리 모두에게 공을 돌립니다 아닙니다! 아직 멀미가 아직 안가져서 여기서 쉬고 있는 제이형에게 공을 돌립니다 정국 씨 인정 정국 씨가 인정하여서 역시 데임백 이번 게임은 모두가 이긴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는 승리한다 여러분! 너무 힘드시니까 조용하게 보트 한번 타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멀미를 할 것 같은 사람은 진짜로 이번에는 패스할게요 탈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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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지 마세요 통출하자 호 dificil 멀미를 해야 할 거 같아서 판단 여기까지 딱 모드란네 지금 여기, 여기까지는 이런다 execute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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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멋있어. 나 일단 다 뿌려놔 왔다 이거. 우와! 진짜 너무 예뻐!! 우웩! 우웩! 와우! 뭐였어? 오! 와우! 오우! 오우! 그 속에 빠져있지 마 여기 손 위에서 위태렴 다해도 도둑떠니 나버려는 가늘을 잔 때론 바보같이 멈쩡히 달린 기분 시선 눈을 써붙지 바다와 멈춰서 고민하지 마 축하드립니다 여기 가겠습니다 하고 있는 파티 축하합니다 축하해 용도관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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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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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희 이제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자.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고기 반찬, 고기 반찬이 나는 좋아. 고기 반찬, 고기 반찬, 고기 반찬이 나는 좋아. 네, 하루 다섯 하나 해볼래. 그렇습니다. 솔직히 배는 고파. 사람이 배꼽 치기에는 정확합니다. 맞습니다. 호비 형 얘기를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저 형. 아직도 여섯 명밖에 없죠, 저희가? 호비 멀미가 심해서. 잠이 들었어요. 네, 좀 자고 있는데. 화가기 생각나네요. 제가 들쳐 먹고 뛰었던. 물이랑 이렇게 좀 잘 안 맞나 봐. 호비 형이 나중에 배고픔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잘 수도 있고. 낚시 가자고 말하기도 미안하다. 이제 호비 형한테 낚시 가자고 하지 말자. 배고픔 나오겠지 뭐. 나는 왜. 아무튼 배고픔은 나올 겁니다. 자, 식사하나요? 여기서 고기랑 야채, 라면, 물. 저기서 이렇게 가져다가 드셔도 돼요. Let's get it! Let's go! Go, go. 많이 갖고 와, 얘들아. 아, 배고파. 자, 혹시. 우린 대화나 나눠볼까? 많이 갖고 와. 많이 갖고 와. 많이 갖고 와. 많이 갖고 와. 우와. 우와, 초발해주신구나. 맛있는 거 갖고 와. 자, 버섯 갖고 와. Let's get it! 와, 김치와 마늘이다. 뭐야, 이거 먹을 수 없는 건가? 부엌콩 깨닙이죠. 그래도 혹시 상추 취향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뭔가 벌써 안 갖고 올 것 같다. 저는 라면을 끓일까요? 뭐 어떻게 할까요? 여기 끓으면 되겠네. 여기 끓여야 되네. 감사합니다. 바로 먹어도 괜찮은 건가요? 네. 바로 드세요. 너무 영광입니다.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갖다 놓고 보겠다. 이야! 근데 이게 두 개를 끓일 수 있는 거잖아. 그지? 내가 선택을 정확하다. 잘먹어 보겠습니다. 잘먹겠습니다. 잘먹지. 자, 먹지. 어떻게 봐, 맛있어요? 아, 우리 정국 군한테 조금 줘야겠구만 형이 뭐 하는데? 라면 아, 내 손은 정확한 거 같아 정국 있어, 구백을 딱 꾸기 구백을 딱 맞지, 입을 야, 그 라면 가지고 왔어 어? 우리가 라면 가지고 왔어 몇 개? 세 개 근데 라면 맛있게 끓이는 방법 고기가 너무 가운데까지 충분한 거 아니야? 근데 이거 라면을 작아서 두 개씩밖에 못 끓여요 판타깍의 대수다 라면은 무조건 스프 먼저 넣어야 돼 맞아 너무 맛있다 훨씬 물 먼저 그래 아, 천재다 아, 진짜 작은 고기가 너무 맛있다 됐다, 냄비 주세요 오늘 재밌었어? 나 드림팀이 제일 재밌었어 아, 형이 안 탄 그 아까 그 보트가 진짜 짱이었는데 보트 재밌었어 아, 보트 재밌었어 보트 재밌었어? 응, 응 마지막에 탄 거? 아, 그 짱이었어요, 형 짱이에요 야, 근데 진짜 이 달려라 방탄 덕분에 응 많은 걸 한다 그래서 나 이거 다 해봤었거든요 나 한 번도 안 해봤어 아니, 나는 이런 곳 나도 이런, 이런 이런 곳이 있는지 모르겠어 보수에 와서 뭐 하는 거는 처음이야 나 해봤나? 처음 하는 건 다 방탄이나 안 해 워터파크보다는 나은 거 같아 저도 맞아 야, 수준이 올라온다 끓게, 물 끓게 해 주세요 지민이 새우 먹니? 네 그럼 새우 넣을까? 라면에 아니요 라면은 오리지널이지 역시 라면에는 파, 송송, 계란 야외에서 우리 밥이 가평이 마지막인가? 웃길이 나왔을 때 어 저희가 작년에 오고 한 번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흥생 씨 원래 항상 모임을 주최하셨던 분 아닙니까? 맞아, 우리 항상 모일 때는 형이 요새 왜 많이 모아 맞아, 우리 행복 전도사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분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행저스 샤버샤버야 우리 낚시로 우회를 다져보는 건데 낚시 제일 싫다 나쁜 생각이야 낚시? 낚시가 그런 재미있어요? 낚시 재밌지 사실 나는 청세치 잡을 잡으러 갈 거 아니면 앉아 축구하러 가자, 축구 어? 물 줬고 있자 참고로 나는 개발이야 참고로 나는 농구 좋아해 농구랑 슈가 형이 진짜 잘하네 야, 너 농구 잘하냐? 왜 이거 막 안 물어봐 무시한 거 아니구나 뼈 때렸다 뼈 때렸다 바쁘겠다 맞아 맞아 뼈 때렸어요 야, 우리 가위 없냐? 야, 우리도 가위 좀 여기 있네 형, 여기 형, 여기 가위를 이길 수 있는 건 역시 목 밖에 없는 거 헌석이 형 왔다 헌석이 형 왔다 헌석이 형 왔다 헌석이 형 왔다 시, 낚시, 월차 아, 소주 먹고 싶다 아, 소주 한 잔 닭 아, 소주 한 잔 닭 소리 있어요? 한 잔 닭 어, 야, 지금이야 우리, 물이 안 끓어 아니, 그거 인내야 우리는 여기 이제 라면 먹다가 면만 계속 추가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누가 밥에 버터 비벼놨나? 왜 이렇게 무기하지? 6시간 12시간 오우 오우 아니, 일단 불이 저 냄비에 안 닿는 것 같아 저, 저, 저도 혹시 한 입만 주실 수 어, 먹어, 먹어, 먹어 한 입만 찬스? 김윤아, 그런 식으로 형보다 더 많이 줬어, 보이지? 그런 식으로 그러지 마, 괜찮아 아, 형, 물 따라 끊었어 어? 물 따라 끊었어 야 음 진짜? 야 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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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파지게 한 입만! 오, 인심 오 이게 바로 가팽 인심인 거야? 나의 마음이야 호비 오브님만 들어오는데요 저, 저 이제 다 먹었어요, 이제 가려고요 호비 오면 이제, 어 가자, 가자 또, 또 제이홉이 오니까 비가 오는구만 오케이, 제이홉이 오는구만 기의 신, 바람의 신, 폭풍의 신, 멀미는 신, 제이홉 제이홉 소주 두 병 먹는다는데 믿음이 가야지, 이거 소주 두 병 마실 수 있지 근데, 일반 소주 마실 수 있지 야, 김윤아, 나중에 네가 한 번 검증해 주면 안 되냐? 야, 알겠습니다 과일 소주 두 병 이상 아, 우리 나중에 다 같이 한 번 마실 수 있어 아니면 형이 검증을 하면 되잖아 아니, 근데 우리끼리 왜 나한테 답장 하나도 안 하면서 뭘 자기한테 내가 답장 안 했어? 내가 안 했어? 네, 형은 안 했어 난 했지 내가 단체 특방에 뭐 하냐고 그러는데 얘 킥킥킥 해주고 야, 얘들한테 대답해주고 야, 2주 전에 호석이 형 킥킥킥 2주 전에 네가 지나가는 말로 갖고 싶다는 인형 너 구해서 산 사람 누구야? 나 줘 야, 나 답장 안 했어? 너무하네, 진짜 아니, 그거라면 답장이랑 무슨 상관이야? 아니, 남진이 형 뭐라 하지 마요 아, 맞잖아, 그래, 뭐라 하지 마요 이 와중에 윤기 형이 난 제일 웃겨 야, 나 트로피 야, 나 트로피 트로피 만 넘겼는데 답장 해준 사람 호석이랑 종군밖에 없다고 남진이 형 뭐라 하지 마요 그래, 뭐라 하지 마요 야, 트로피 만 넘겼는데 누가 축하해 줬어 야, 너희 만 만 넘기면 인정해 준다며 아니, 형이 야, 인정! 어, 넘었어요? 만 넘었지 그때 9800이었잖아요 아니, 너희 그 위에 올려놨잖아 그... 어, 톡방에 아니, 사진만 보내요 드디어 만을 넘었다 이런 메시지라도 남겨주던가 네? 사진만 떼어낸다 야, 오리 왔다 야, 오리 왔다 야, 오리 왔다 건배 왔으니까 건배 한 번 하자 자, 오케이 자, 오케이 코비 아까 물 많이 먹었는데 괜찮아? 어, 괜찮아 형! 아, 드디어 모였다 형! 윤기 형이 드디어 만점을 넘었다 만점을 넘었다고? 봐, 이 형도 못 봤어 아니, 나 코비한테 이야기했어 코비가 버려요 코비가 오, 형 대박 이 정도? 야, 분위기 좋다, 여기 어, 좋지? 응 아, 쟤가 너무 보고 싶었다고 쟤가 없으니까 의미가 없었어 아, 진짜요? 어 내가 제가 소원을 빌면서 기원을 하면서 BTS4를 한번 했어 아, BTS4 아, 알았어 제이호 간 다음에 저기 여기 메인 이 보트를 타는데 진짜 재밌었거든 메인 보트? 메인 보트, 그렇지 그거는 형 타도 되게 좋아했어 야, 드림팀도 재밌었어 드림팀이 솔직히 꿀잼했어 드림팀이 재밌었어 드림팀이 재밌었어? 윤기는 가만히 앉아있기만 했는데 윤기는 뭘 불해요, 나 아, 윤기 형 나름 뛰어났어 아, 진짜? 드림팀이 재밌었다 한가, 성공! 아니, 아니 그것을 나 입으로 또 성공 아, 내 입에는 안 주냐고 야, 또 뭐냐? 나 이거 이게 더 궁금해 저 청청하면 돼요 알았다, 알았다 쟤이 형 잘 간다 쟤이 형 잘 간다 쟤이 형 잘 간다 쟤이 형 잘 간다 쟤이 형 맛있어? 정두깐 챌린지 팍! 야, 야, 종구야 정수지이랑 해봐 내 먼저 간다 아, 야, 자 가시죠, 자 어이 어허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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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감 님한테 사과해라 가감 님 정성이라고 정성이라고 해라 진짜 2번 타자 감독님한테 사과해 무릎 꿇고 사과해라 2번 타자 2번 타자 전정국 솔직히 박지민 실패했으니까 네가 들어라 야 한번 보자 야 한번 보자 이거 나중에 올립니다 오케이 나 될까? 아, 돼 아, 좋아 우와 야, 이렇게 높게 될 거야? 연습 한번 해볼까? 우와 좋아, 좋아, 좋아 되게 멋있다 가자 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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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우와 삐 삐 우와 우와 대박이다 야, 했어 멋있다 한 번 선수 일, 셋 형 오케이 보도 못한 발차기인데 3, 2, 1 야, 이거 나중에 올려 행복하네, 얘들아 너희들 행복하면 됐다 야, 나 눈물이 나왔어 자, 오늘 오늘 폰의 야외의 마지막은 마니또 시간입니다 아, 마니또 마니또 너희 진짜 바로 여기서 보이는 거야 당분해가지고 형, 진짜 엄청난 걸 준비했다, 진짜 마니또요? 형, 엄청난 걸 준비했어 야, 선물을 이렇게 제 마니또으로 받는 사람은 눈물을 흘릴 겁니다 양파 깐 거 아니야? 체류가스 이런 거 아니야? 호신용 가스 이런 거 아니야? 3번짜리 호신용 가스 아, 갑자기 내게 너무 작아 보여 그렇게 얘기하면 네? 근데, 근데 마음이니까 정성이야 모든 거는 마음이야 형, 진짜 정성이 넘쳐 우리가 많이 또 한 번 했었잖아 뭔지 그러지? 내가 되게 시범적인 거 줬잖아 펑튀기 아, 맞아, 맞아 한 번도 안 먹었지? 거의 숙소에서 썩먹어 나 그거 깨먹었어, 나는 아크리스탠드 아크리스탠드 주고 야, 그건 진짜 나빴다 왜 아크리스탠드 돼요? 그 중국 나라 팔려다가 없어서 못 구워 형, 이번에도 그런 거 준비했어요? 아, 아크리스탠드 절대 아니야 자, 아버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제가 멤버를 한 분씩 부를게요 호명을 하면 그분의 선물을 여기서 받아서 들어와서 본인의 마니또에게 물면 제 마니또를 까먹었으면 어떡하죠? 마니또 까먹었대요, 누군지 마니또를 까먹을 수가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정했잖아요, 그때 정했잖아요, 우리 나 누구였지? 나 누구였지? 모르겠는 사람 확인하고 가 진짜 까먹었어 나 진짜 기억이 안 나 모르겠는 사람도 확인하고 가 난 당연히 나는 이제 이거를 모를 수가 있어? 난 그 멤버가 좋아할 만한 것만 샀는데 나도, 나도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선 것만 샀는데 나는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왜, 왜? 여기 나와서 좀 좋지 않은 걸 들었어 왜, 왜? 왜? 진짜 진이 형 좋아할 것 같아요, 이거는 진이 형이에요, 형? 아, 취했어 내 자기도 모르게 그냥 나와버리네 아니, 왜냐면 진이 형이 들었거든요 저기서 들었어, 저 먼저 할게요 왜냐면 진이 형이 들었거든요 저기 이야기하는 거 너무 기대된다, 뭘 줄까? 자, 슈가 형의 선물입니다 지금 우리 앨범에 관련된 것만 아니겠어요 아, 이거는 진짜 내가 준비했지만 아, 진짜 기대된다 슈가 형 선물 어, 슈가 형 선물 커 이게 진짜 형 좋아할 거예요 이거 왜 준비했냐면 진이 형이 진이 형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다 모아라 아니, 형이 누군지도 까먹었잖아요 아니, 그때는 알았어 그때는 알았는데, 지금 보고 그때는 알아서 일단은, 일단은 되게 큽니다 어 제형 아크리스텐드 아니야, 아니야 뭐야, 뭐야 크지? 뭐야, 달력이야? 크면 좋지 미슈가, 미슈가 굿즈 미슈가 굿즈 미슈가 굿즈 400 배팅이 300 윗즈 아, 미슈가 굿즈 미슈가 굿즈 미슈가 굿즈 미슈가 굿즈 진이 형 컴퓨터 책장 옆에 놔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구하기 쉬운 게 아닙니다 못 구해요 야, 나 옛날 아크리스텐드 그 윤기 그 그 연말문제 때 못 나왔을 때 내 가방에 들고 다니잖아 그래 그래서 컴퓨터 옆에 놔둔 돼 게임할 때 게임할 때 슈가 형 얼굴 보면서 게임하는 거네 어때요? 선물 받았는데 이런 거 같이 낚시 가니까 봐줄게요 아 다음 누군가요? 지은 씨의 와이토 저, 채우 와이토 나 누가 했었을려나? 이거 받아 내 눈 봐봐 응? 너냐? 나겠냐? 아, 제가 엄청난 선물이 있어요 지은 씨 제가 엄청난 선물이 있어요 지은 씨 아, 남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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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받나요? 환불할게요, 환불 네, 환불 형이 윤기 형이랑 누가 달라 오케이 야, 엄청난 정상인 자고 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윤기 형이랑 똑같은데 윤기 형보다 조금 나아요 정성이 들어가 있지, 정성이 아, 이제 와, 설마 했다, 설마 야, 심지어 달라, 기종이 형, 제 기종은 알아요? 야, 남중아, 뒤에 엄청난 정성이 들어있다니까 아, 남중아 와, 너무 귀여워 남중아, 포장된 걸 따야 돼, 포장된 거 포장된 걸 따야 돼? 남중아, 엄청난 정성이 담겨있다, 진짜 와, 설마 이거 재고 처리? 아, 무슨 섭섭한 소리야, 이게 설마 그때 만든 그 코레 그거 아니에요? 남중아, 엄청난 정성이 들어있어, 남중아 아, 그거네, 그거네 구웠던 거네 와, 오케이, 그래, 이건 인정 진영 형의 선물이 헛되지 않게 제가 하겠습니다 와, 이 좁 좁, 코서트자 한번 써라, 야 남중아, 너부터 한번 써 수제, 수제 키월드네 야, 수제, 야 예, 오 사랑해 저는 진영의 선물이 헛되게 되지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 남중아, 그게 정성 가득한 거라니까 아, 이건 인정입니다 오케이 어, 잠깐만, 이거 우연인가요? 네 제 이름은 RM인데 R이 써있습니다 잠깐만, 이거까지 계산하신 건가요? 다 계산했지 너가 아래를 하면 나의 RJ 아래를 준비했지 아, 이거 너무 감동인데? 남중아, 이 옆에 코를 달아줘 오,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형, 솔직히 좀 귀엽긴 하네요, RJ 그래, 남중아 나는 좀 누구랑 다르다니까? 아, 나, 내 선물은 누가 누가 놓고 내가 와, 술이지? 1, 2, 1, 1, 1 다음은 태영 씨의 말조에게 주의 뒤로 갈수록 점점 기발한 게 나오는 거 아니야? 자, 일단 우리는 나는 국정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아직 아, 태영이 선물 어, 잠깐만, 나를 향해 오고 있는데? 야, 야, 저 9층 같은데? 나야? 야, 나야? 진짜 나야? 아, 이거 귀여워 야, 이거 진짜 나야 대박이다 나 진영 나한테 진짜 설렀단 말이야 야, 진영 이런 느낌이 있는 거야 진짜 하지 마 야, 야, 굿즈다, 굿즈다, 이거 굿즈다 뭔 굿즈예요? 야, 굿즈는 너만 주는 거지 아니, 태영이는 뭐 어? 그런 감소는 아니고 그렇지 얘네 진짜 준비를 했긴 했는데 약간 구제 옷 봅니다 구제 악세사리 이런 거 아, 다 이걸로 만든 거야? 와, 진짜 아빤다 야, 근데 저게 시리즈별로 있어 야, 묵구해 야, 너 한복 입고 야, 갖고 다면 되겠다 아, 대박이다, 형 와, 진짜 많이 또 하지 마시죠, 이제 아니야, 나 다음 마이크로 선물까지 이렇게 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 어디에 완도 하십니까? 야, 솔직히 말해서 여태 3개 중에서 이 코레가 다 이깁니다 그래 남자가 코레만한 정상 없는 거 알겠지? 아, 형 지금 코레가 1등에 제가 왔을 때 일부러 저거 포토 큰 걸로 달라고 그랬는데 와, 이제는 진짜 멤버들이 와, 3명이나? 오케이, 다음 사람으로 자, 남진 씨 아, 솔직히 잠깐만, 저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가 이 멤버를 생각하면서 진짜 진짜 귀여운 걸 샀었어요 네 진짜 귀여운 RM 굿즈를 드립니다 아니, 아니, 아니 이게 해외배송이기 때문에 저한테 당일날 전화 와서 아, 이거 지금 못 사니까 바꾸라고 전화 왔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당일에 굉장히 급하게 샀어요 그래서, 그래서 RM 굿즈가 나온다? 미리 미안한데 솔직히 여태까지 나온 선물 보니까 안 미안해도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남녀야, 내 코레가 어때서? 아, 남진이 뭔가 아, 뭔가 느낌이 있어가지고 아, 나 누굴려나 누굴려나 아, 누굴려나 아, 나 또 기대했어 야, 이거 되게 사람 기대하잖아 아, 이쪽으로 걸어 아, 이쪽으로 걸어 야, 야, 야 표정이 안 돼 아니, 하필 내가 유일하게 사이즈를 아는 사람의 그거더라고 뭔데? 뭔데? 뭔데 왜야? 야, 이거 내가 지금 잊고 있는 거야 똑같은 건데 오케이, 하면 지가 형, 사이즈 정확하죠? 와, 진짜 사이즈 정확하죠 내가 형이랑 똑같은 거 진짜 자, 속도 안 나오는 거 섭섭하죠 아, 근데 지금 아, 근데 정말 당일에 급하게 샀어요 사실 너무 아쉽고 야, 근데 어떻게 내가 지금 잊고 있는 거랑 똑같냐? 뭐, 저 문화를 했어요 아무튼, 뭐 나 문화는 누구인 거야? 야, 내 선물이 아직도 안 나왔다고? 자, 내 눈으로 바라봐 나 받았구나 뭐야, 지금 선물 받은 사람 누구야? 나 받았고, 종굴 받았고 신이 형 받았고 전구가 나랑 바꿔 아니, 태형이 맞았어 이게 뭔가 특이할 것 같아 아, 코란이 어디 있어? 나야? 코란이 의미 있지 아니, 저는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3만 원이니까 너무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나야? 왜, 선물이 어디야? 아, 너야? 야, 너 왜 사람 설레게? 흔들어봐, 흔들어봐, 흔들어봐 아, 이거? 아, 근데 이 3만 원이 와서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뭐야, 뭐야, 뭐야 와, 과연 태형이 부채 야, 너 이래서 물어봤던 거야? 와, 태형이 부채를 주는 거야 이건 아니야 야, 태형이는 부채 줬는데 태형이 부채 줬는데 이게 제가 아직 다 못 들려줬는데 제가 이번에 자작곡이 나와요 알게요, 알죠, 알죠 그 곰이 제목이 윈터 베어 아, 이렇게 큰 거였어? 나 이만한 건 줄 알고 있었어 이걸 이렇게 두 개나 줬네 아, 그래서 윈터 베어를 했다 오, 고맙다 이게 첫 잔인데? 어? 왔네? 이거 첫 잔이야? 아, 이게 왔네 귀엽다 왜냐면 태형이가 요즘 막 도자기, 예술 이런 거 좋아하니까 그리고 이제 태형이 윈터 베어 나오니까 제가 진짜 거짓말 말고 요즘 이 곡 들으면서 맨날 자거든요 아, 야 오, 감사합니다 오케이, 윈터 베어 아, 쟤가 겨울곰이야 야, 이거 마음이 너무 좋은 것 같지 않나, 진짜? 맞아, 맞아 남이 돼, 진짜 남이 돼, 남이 다음, 창규 씨 간다 나야? 아니야 아니, 지금 호석이 형 안 됐어 굳이, 호빈만 남았잖아 아, 잠깐만, 나 안 받았어 나도 생각했어 그러니까, 나야? 쟤가 겨이 아, 진짜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아, 궁금하다 기대한다니까 와, 정국이한테 선물을 다 받아보네 아니, 난 별거 아니야 재협 나야? 어? 재협은 좀 너지 재협은 나야? 자연스럽게 너지 아, 잠깐만 형 우와, 형 아, 이거 별거네 되게 예쁩니다 알죠? 이거, 이거 뭐냐 방향제 상상이 가는 모형이고요 디퓨저라고 하기에는 스틱이 없어요 아, 우리 정국이가 또 향에 되게 예민하기 때문에 바디 미스네, 바디 미스네 저는 감히 향수 아니면 허상품일 것 같아요 아니면 영양제 아니야? 비타민일 수도 있겠네 어, 진짜 정국이니까 영양제 수도 있겠네 어? 어? 뭐야? 어, 필름 카메라네요 오오 오오 일회용 카메라 준비했어 아, 이게 감성이 있어요 추억의 카메라네 추억의 카메라네 이야, 진짜 추억의 게임감에 파는 카메라 추억의 카메라 추억의 카메라 와, 저 지금 바로 찍어볼게요 와, 대박이다 그 사진을, 이 선물을 받은 사람과 주신 사람의 얼굴을 하나씩 같이 찍으면 어떻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면 형 이거 어때요? 선물해 주는 거 어때요? 이거 많이 다 끝나고 단체 사진 하나의 그걸로 찍고 어, 그럴까? 그래, 그래, 그러자 선물 준 이유가 없어요 맞아, 이유가 뭔가요? 진짜, 나 너무 대단해 그냥 뭐, 저도 이제 사진 영상 찍은 거 좋아하고 그치 아, 감성 있다, 진짜 또 이제 요즘은 이제 카메라 워낙 좋잖아요 좀 옛날 느낌도 나고 또 호비 형이 이제 어디 가거나 그랬을 때 좀 감성적으로 한 장씩 남기라고 좋아, 좋아, 좋아 와, 이렇게 되면 재협의 선물은 도대체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지? 아, 제 선물은 드디어 지민이가 선물을 받네 아, 포장 되게 예쁘게 돼 있네요 오오 자, 제 선물을 짜주러 가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뭐지? 뭐지 뭘까? 확인해 주시죠 지민이 형, 방금 몇 번 서갔냐? 근데, 아 다 나한테 오는 거 아니야? 그 중간이라서? 네 자, 봅시다 되게 신디다, 신디다 아, 뭔가 액자 같기도 하고요 조금만 설명해, 약간 몰랑몰랑해요 앨범인데? 몰랑몰랑 딱 친가 보다 뭔데, 뭔데, 뭔데 지민아 어디서 공개해줘 공개해줘 열심히 준비했다 진짜 대박이야, 이건 진짜 감동이다 열심히 준비했어 열어보면 더 대박이야 와,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뭐야, 뭐야, 뭐야 마지막에 이유가 있겠지 와, 진짜 대박이다, 형 약국이 10만 원 약국이 10만 원 약국이 10만 원 진짜 대박이다 와, 저거 대박이다 와, 이거 진짜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대박이다 와, 진짜 대박이다 안에 사진도 있습니다 진짜요? 네 지민이와 저와 추억들이 담겨있어요 추억들이 담겨있어요 우와, 진짜 대박이다 우와, 진짜 대박이다 제가 찍은 것들이고요 와, 감동이다, 이거 진짜 와,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 와, 진짜 대박이에요 뭐, 지민 씨, 뭐 넘기다 보면은 스페셜 땡스트도 있고 아, 잠깐, 이거 저 가사 이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어요 아, 지금 읽어야지 야, 진짜 이거 이거랑, 이거랑 진짜 왜, 왜? 다들 진짜 내가 이거 가기 전에 사인해줄게요 이거 브이앱 라이브라든지 네 한번 리뷰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내가 그 사진을 사인해줄게요 와, 진짜 대박 이야, 이거 네? 내용 내용이요 그냥 뭐, 아, 간단해요 땡스트는 뭐 되게 안 썼어요 땡스트 지민 지민아, 멋진 곡 들려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좋은 곡 들려주겠다고 들려주겠다고? 뭐? 이제 내게 약속해 어, 어 새끼 손가락 걸고 어, 어 아, 이거였구나 대박이죠 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자 너를 사랑하는 호비 형님 이야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다 아, 근데 이거 야, 미안하다, 존구야 나는 이거 봐서 울었다 야, 존구야, 미안하다 아, 이거 진짜 가능해요 하나밖에 없네 아, 진짜 그리고 사실 또 있어 사실 멤버들한테는 우리 지민이 CD를 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와, 땡스트는 없지만 와, 진짜요? 네 너 지금 PR 가지는 매니저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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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민 씨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기 매니저님한테 정우석 부장 써와 있어 지민 씨 많이 사랑해주세요 매니저님한테 어디에 있나? 야, 세상에 하나뿐이라더니 왜 일곱 개나 있어? 아, 일곱 개나 스페셜 땡스트가 있잖아 일곱 개나 더 의미가 있지 뭐? 처전까지 안 미워, 여기는 야, 이게 더 야구 있다 야, 이건 너를 본다 야! 야! 아니, 표정이 너무 새침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잘 붙어있어요, 굿즈들이? 왜 이렇게 잘 붙어있어? 아, 잃어버리지 말라고 아, 제작 과정 없습니까? 아, 진짜 뭘 줘야 하지? 뭘 줘야 하지? 안 심상하지? 하다가 지민이가 이제 또 한창 또 약속 다음에 또 다른 곡을 또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아, 또 이게 또 여기서까지네 네, 네 그냥 막 열심히 뭐를 하고 있길래 그 작업에 또 힘이 되라고 그 전에 했던, 나왔던 또 약속이라는 곡 이런, 이 곡을 또 이제 CD로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아, 진짜 예쁜 거 아니에요 아, 갑자기 선물들을 좀 들어주세요 네, 많이 또 받은 선물들을 좀 들어주고 마무리합시다, 우리 야, 근데 지민아 이건 진짜 너무 고맙다, 근데 아, 그래, 지민이 선물도 대박이야 아, 지민이 선물도 너무 나한테 나 이거 찍어서 올려줘요, 나 지금 인터뷰가 나오게 야, 윤기야 진짜 너무 고맙다 아, 솔직히 예쁜 게 있었는데 막 물어봤어, 내가 아니, 그거 3만 원 아니고 그냥 30만 원짜리 주면 안 되냐고 오늘 참 뭐 많은 것들을 한 거 같아요 아, 근데 사실 여기 생성포레스트 네, 어우, 고맙다 와, 대학 친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네 자, 마무리는 이걸로, 이걸로 하시죠, 다 같이 그래, 사진 찍어주시면 안 돼요? 약속도 들고 자, 감사 약속 들고 하나, 둘, 셋 자, 달려라 방탄은 앞으로도 계속 됩니다 달려라 방탄! 와우! 아, 진짜 고마워요, 윤기야 야, 윤기야 진짜 고마워 와, 비양 진짜 고마워 야, 재미있지 않니? ansong 1, 2, 3, 4, 5 1, 2, 3, 5 2, 4, 5 2, 3, 2 3, 4, 5 1, 2, 3 1, 2, 3 1, 2 1, 2, 3